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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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나리랑 말해 봤어요? 응? 너 나리랑 말해? 나 지금 좀 어디 갔어? 나 지금 좀 어디 가요? 응? 응? 뭐 나와? 어? 학교 분실게 하는 것 같아 오늘은 이제 막 confirma 2번 잘 들었대 ㅋㅋㅋㅋ Rogine 그, 켜? 아기 잡았다. 아기 잡았다. 가만히 해야지? 가락이 가려나고. 가락이 그 위에 올려야겠다. 가락이 위에 올려야겠다. 가락이 위에 올려야겠다. 가락이 고개를 올려야겠다. 화이팅! 다닐 자자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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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만해 서비스 엄마, 빨고 빨아? 너 너무 뻔했다,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래입니다. 언택트 언택트 시대 언택트 홈 캠핑 제일 안전한 장박지 춥고 간단하게 아까 보셨듯이 세팅했습니다. 홈 캠핑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밖엔 춥고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지만 홈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아들이 저쪽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앞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다 불었네요. 내꺼는. 세팅은 했지만 음식은 간편하게 그냥 주문 음식으로. 난 원래 오늘 내가 우리 구이 해 먹을라 그랬는데 새우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투느리님이 오늘은 쭈국 요리가 땡기신데 쭈국 요리. 짜장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자기 짜장면 먹고 왔다 그러지 않았어? 또 먹고 싶었어요. 왜 또 깨물었어? 귀등에 찢어져. 맛있어? 내꺼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 이 집 짜장면 간짜장이 왜 짜장소스지? 간짜장 시키는데 간짜장은 그냥 짜장면 맛이 나요. 여러분. 짜장면 맛있는데? 나 먹을게? 저거는 그냥 짜장면이에요. 먹을까? 군만누 서비스. 자 신상. 하루 때 선반인데 집에다 이렇게 폈습니다. 그냥. 이제 되게 진짜 분위기 있다. 근데 이거 정말 바깥에 나가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의 단점은? 무겁다. 겁나 무겁다. 겁나 무거워. 겁나 무거워. 근데 짜장면 짜장나네? 짜장난 짜장면인가? 응. 좀 더 비겨. 온테스트 장부 캠핑 오늘이 1일째. 자 뭐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한잔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초저녁이 초저녁. 자장면이 날 실망시키네. 식혀먹어 보니까 편하긴 하네. 자장면이 날 실망시켜요. 탕수육 넣으니 괜찮은가? 자기만 한입 하셔 메롱 지금 메롱은 진신 얄미웠다 여보 주둥아에 이러면 갑자기 잡고 싶었어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3단계 알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언택트 시대가 되기 전부터 홍길빵을 즐겼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어 차라리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겠네 말을 해 홈 캠핑의 가장 먹방입니다 여러분 먹방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한번 보면 근데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피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캠핑 못 나간다고 귀찮아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뒤로 뜰 거거든요 수면 바지 사주니까 아주 잘 입는다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수면 바지도 입을 수 있고 좋네요 왠지 여기서 불이 화가 타오르는 거 같아 도와주겠어 지금 이렇게 더워? 배가 불은가 보이지 배가 불은가 보이지 이렇게 더 나? 응 간짜장보다 이렇게 더 나? 고춧가루 좀 넣어서 먹었어야 되는데 깜깜 있네 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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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국요리도 이렇게 치킨이니까 비싸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4만 원이 훌쩍 넘어 4만 원이 훌쩍 넘어 중국음식이 이제는 옛날에 그 그냥 싼 맛에 먹는 음식이 아니야 탕수육을 시켜서 그거 팥 닭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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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닭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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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고소 닭찜 내가 지금 여기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벌리면 아프니까 좀 덜 벌리고 먹으니까 더 묻어 구강구찌 문제가 있나 보다 왜? 입술 깨물고 혀 깨물고 살 깨물고 입술 터지고 그게 아니라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불을 타가지고 그 상처가 덧나서 찢어진 건데 뭔 소리야 뭐? 띠꽁알? 돈을 한 달에 백만원 이상씩 갖다 벌어져 주는데도 이렇게 배부른 소리라고 했네 어디가 짠을 판바 백만원 이상 번 사람 있나? 나니까 백만원 이상 먹어보지 먹으니까 배부르지 짠 어릴때는 그냥 짜장 양념 남으면 덜어놓지 않았어? 반말을 밥들여 먹는다고? 그런 기억이 없어 나는 나 너무 없이 살았구나 그게 아니라 짜장만 한 번 먹게 하늘에 발탁했거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없다고 냉돼 놓고 자세구가 어딨어 그냥 그냥 그대로 먹고 끝내야지 뭔 소리야? 만두 자기가 하면 재미있고 내가 하면 재미없어? 그렇게 하면 되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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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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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렇게 뜯으라고 그래? 이렇게 뜯으면 보관하기 힘들잖아 이렇게 뜯기 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뜯어서 안 뜯어져 뜯어져 이렇게도 원래 왜 안 뜯어져? 뜯어지네? 안 오네 우선 안 뜯어지는 거지 잘 됐어 음~~ 맛있게 배불르네요 여러분들 짬은 다 먹었어요 저 과자는 계속 안 넣었어요 달린 놈은 계속 과자 이거 봐! 되게 맛있어 과자 드시면 됩니다 상추 커피나 한잔 해야 되겠어요 맛동산 드시고 즐거운 파티하세요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할 бывает 운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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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que 하면서 카라멜 마키아또 카라멜 마키아또 입니다. 뭐? 카라멜 마키아또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또 이런거 집에서 해먹을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더라구요 저 우린 돌체구스터 돌체구스터 저거 커피 머신이 있어요 저희가 좀 살죠? 좀 살아요 올린 달고나 영상 보면서 커피 한잔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못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내가 만든 영상이지만 나만 웃겨요 성공했어 뭐하느냐구요? 뭐하느냐구요? 달콤한게 달콤한게 이제? 아니잖아 우리 두칸 남을꺼야 지금 많이 먹으니까 쉬는거라고 할래? 집에서 늘고 움직이지 않고 많이 드실거에요 딱 삼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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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더 먹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웃게 죽겠지 응? 자기 자기 귀여워 죽겠어? 응? 응? 야 정년에야 정년에를 했으면 좀 엉망했겠다 잘해 한 명 드자 응?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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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